채로 얹었으면 한 번에 될 거 같아. 채를 가져오라니까. 채를 가져오라, 채를 가져오라. 반말하셔도 돼요, 이게 좀 커. 야, 이거 됐냐고, 이게? 아니, 이게 됐냐고, 이게. 이렇게 하면 딱 하면 계기는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아, 재원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아까, 아, 대답하네, 그냥. 유튜브 콘셉트 한번 했잖아. 왜 저러지? 그다음에 조개 해감 스킨벌을 갖다가 시안껏 집어넣는 거예요. 오징어를 집어넣지. 조개 넣고, 오징어 넣고. 된장하고, 고추장으로 풀 거예요. 이게, 이게 사실 포인트인 것 같아. 네, 포인트예요. 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이게 집에서 담근 된장이에요. 저희도 이따가 좀 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빌려 드려야 되나요? 그럼, 같은 맛을 내야 됩니다. 와, 이 사람들 진짜 그렇구나. 하하하하하하 도착은 저희 너무 안 좋게 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콘셉트. 맛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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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지금은. 사람들이 이루다. 저희 안 되겠네. 아, 저희 안티팬. 아, 그, 아. 다진마는 나중에 넣는구나. 적당량. 이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냐. 네, 이거는 뭐 어머니의 신맛이니까. 네. 네, 이러고 계속 끓일 거예요. 물 빛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푹 끓일 거예요. 물 빛깔이 투명해져서 어머니의 피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머니, 어머니 이거 너무 압수하잖아요, 이거? 이거 너무 튀어나와요. 너무 튀어나와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애들 굴곡에 나가시면, 뒷모습 보면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학생은 너무 예뻐요. 학생은 좀 예뻐요. 아, 뒷모습이 소중하게 좀 예뻐요. 아니, 그냥 예쁘다, 그런 거.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 무늬만 중국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지? 무늬만 중국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무늬만 중국요리. 그렇죠, 이제 괜찮네. 순위 변동이 있어요. 4위. 그래서 긴장 바들바들 하면서 들고 있는 거지. 미리 썰어서 소금 후추가를 좀 할 거예요. 아, 무게에다가? 쑤욱. 네, 소금. 아, 마음이 점점 드네. 아니, 소금은 못 찾았어요. 아, 그걸 또 이르냐? 절 떠내더라고요. 농마이 가루에 묻혀주세요. 숫도 파쳐요. 아, 너무 멋지다. 이게 순위가 묘한 매력이 있네요. 네, 저한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모로 쓰이네요, 순위가. 그렇죠, 예. 뭔가요. 이렇게 꽃 편지 하나. 네, 그럴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간 거야? 네, 감사합니다.